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33절에서 40절까지 형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입마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보내메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메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여와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서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33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또 올라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불을 지질 때에 주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가 첫 번째 행한 일은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기다렸으나 기도원이 아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아 기도원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사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에 세워져 있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성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고 세상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할 때 34절 말씀에 여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와 영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하면 바알의 산당을 허물어버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했을 때 그 일을 행한 기도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그 것을 찍어내어 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재단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왜 임했습니까 오늘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와 허물을 다 도마라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 소속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세상신에 속하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 심령은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정결하고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온이 이제 여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도록 여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여와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2사에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와의 영이 내려지는 것 성령이 내려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붐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립니다 그러면서 2사의 선지자의 말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일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그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그것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같은 말이죠 즉 구원을 맛본 사람이 구원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유는 내가 되삼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을 맛보는 거라는 거죠 구원을 맛보셨습니까? 내 심령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가 벗어졌다라고 믿으신다면 구원을 맛본 자예요 내가 구원을 맛보지 않았으면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하냐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특히 내가 고통했던 부분과 같은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는 그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여와의 영이 임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 즉 예수 그리소를 통한 구원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기도온이 여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그가 여와의 영이 임하니까 나팔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부는 거는 거룩한 성혜로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는 바로 여호와의 메시지가 있을 때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드디어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말씀을 주실 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팔을 부를 수 있는 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때 나팔을 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나팔을 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나팔을 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밟고 나팔을 부는 자는 우리 이사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인 구원을 전파합니다 기도원이 결국은 사람들을 나팔을 불러서 모을 때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에게 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팔을 풀 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됨을 선포한다고 한 것처럼 그가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고 또 문하세 지파, 아셀 지파, 스블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무리들이 올라와서 기도원을 영접하고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들은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자는 듣고 함께 그것에 나와서 동참을 하게 되겠죠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귀가 막힌 자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그 십자가 복음에 동참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도원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인정했을 때 그들에게 모여서 여와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주의종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또 다른 나팔도 붑니다 그 다른 나팔은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는 나팔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어떤 사람이 미디안이냐 아브라함의 처, 그드라에게서부터 나온 사람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족석 아말렉 족석 이 아말렉 족석은 또한 에서의 후손인 족석이 아말렉 족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는 대대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석은 천하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멸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방사람들, 동쪽에 있는 이방 족석들 그때로 치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바벨론과 같이 큰 족석은 되지 않았지만 미무로스부로부터 말미암아서 왕성하게 되어진 족석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모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들을 대적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다 빼앗기 위해서 모여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 연합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와의 영을 부어넣고 그리고 부르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들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온이 여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37절 말씀에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있지 않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39절 말씀에 양털을 마르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는 이 두 가지 것을 통해서 여와 하나님이 기도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그가 묻습니다 사사기 하나하나에 나오는 사람 다 이름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여와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원자는 히브리스 10장 5절에 예수 크리스도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연관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타장마당에 둔 양털 그리고 이슬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쩡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타장마당은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쩡이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장마당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알곡과 쭉쩡이를 가르는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타장마당은 이스라엘 땅으로 볼 수도 있고 타장마당은 또한 이 세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때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입니다 타장마당을 일단은 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타장마당이면 우리 심령을 정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 타장마당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장마당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타장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정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가 죄 없다 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드러내는 사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그 자신이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 타장마당을 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곡관에 들어와 쌓이는 자가 되어질 때 타장마당에서 알곡으로 곡관에 들인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한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생명이 아니면 절대 알곡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안에서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장마당에 그가 한 뭉치에 양털을 두겠다는 거예요 한 뭉치의 양털, 양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세상제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양털 한 뭉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털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털 깎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 양털은 우리의 거룩한 세마포 옷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입혀준 거룩한 옷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양털을 입은 자들이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털 한 뭉치 그리고 타장마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주님이 심판의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이루신 그 때에 타장마당에 있는 양털 한 뭉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의 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슬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슬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만나죠 그런데 그 만나가 출애기 16장 14절을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은 그러한 과자가 있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슬이 곧 만나라는 거죠 그 이슬을 그냥 이슬로 보면 안 돼요 주의 이슬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한 뭉치의 양털에 물을 짤 때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짜졌어요 어디서 짜졌어요? 십자가에서 짜졌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짜셨을 때 그 안에는 그 생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모든 자들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풍요로움이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하루에 한 오메씩 나아가서 거둡니다 출애기 16장 18절 말씀이죠 그들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들이 풍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만나가 내렸던 것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여의 이적을 일으킨 것을 볼 때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예라고 말해요 배부렀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뜯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이고 배부르게 해 주고서도 거둔 것이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할 만큼 풍족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풍족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참 음료수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지금 기도원에게 보여준 겁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고 이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게끔 해달라고 이슬이 양털에 가득하면서 양털에서 그 물을 그렇게 짜던 한 양재기로 가득할 만큼 물이 나왔는데 이 마당에는 아무런 이슬이 내리지 아니었다는 것은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땐 그렇죠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만 감춰져 있는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고 주님 안에만 가득한 생명이 감춰져 있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그 타장마당에 이슬이 가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타장마당에 그 생명이 이슬이 가득하게 되어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타장마당에 그것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숭여름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슬은 또한 성경에서 호세하설 14장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와의 이슬 하나님의 이슬 이 생명의 이슬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그 이슬을 받을 때에 백합화같이 피고 네바논의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음료수를 마신 자가 되어졌을 때 그 타장마당이 된 이스라엘은 백합화 꽃이 피어지는 땅이 되어지고 레바논 백합목같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사에서 26장 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이슬은 이 타장마당을 적신 이슬이요 결국 죽은 자들을 그 땅이 다 내어놓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슬이 내리면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이 땅이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영혼들은 살아 일어나서 주님 앞에 거두어 두려워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땅이 내어놓으므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그 풍성함을 얻게 되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일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사인을 표정을 보여준 것 이것은 기도원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와 같은 양털과 이수를 통해서 표정을 보여주었지만 기도원의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보여준 예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기도원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 표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표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정한 타장마당에 우리는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타장마당이 이슬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만나로 변화되어지고 새벽에는 이슬로 내리는데 그것이 곧 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한 오멜의 만나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 심령에 이 이슬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슬이 우리 심령에 내리면 우리 심령에는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에 향기가 피어나게 되어져 있고 백합목이 세워지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백합목이 우리 심령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의 표정을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내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정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받은 생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살아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그 양털 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슬로 내리게 하시옵소서 그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슬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이요 그것은 우리 심령의 배부름이 이루어지는 한 오멜의 만나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는 바로 주님의 생명의 냄새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향기를 품어낸 불만이 아니라 그리스의 장성한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정말 숨겨진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고자 합시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진리신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잊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시고 존경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름 받들어 기도주옵나이다 아멘